안녕하세요. 저는 김선이라고 하고요.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. 제가 인사하기 앞서 먼저 들려드렸던 곡은 제사삭곡인 잊어버린 것은 잊혀진 거다 라는 곡입니다. 이 곡은 제목에서도 약간 유추하실 수 있다시피 잊어버린 것들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그냥 쭉 나열하듯이 풀어봤던 노래입니다. 먼저 앞서 했던 분이 뭔가 소녀소녀하고 이런 곡들이었는데 저는 다 어둡거든요. 그래서 좋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쭉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강태근 님의 멀리 아주 멀리 들려드리려고 해요. 곡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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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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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아주 멀리 Debatte 앨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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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을 수 없게 멀리 아주 멀리 다시 찾을 수 없게 나의 그리움이 갈 수 없게 나의 그리움이 나의 그리움이 나의 그리움이 마주치게 되면 다시 좋아질까봐 멀리 아주 멀리 다시 만날 수 없게 나의 그리움이 나의 그리움이 나의 그리움이 나의 그리움이 나의 그리움이 감사합니다